안녕하세요 주가나애돌의 MC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그냥 빨리 소개해야 됩니다 근질근질하고 있어요 은혁이 형이 주가나 녹화하면서 이렇게 재밌어하는 적이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요 자 이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GO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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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녹화가 저는 역사상 너무 가장 즐거운 역대급 자 일단은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아가새 분들께 인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크부터 안녕하세요 가슴의 마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의 영재입니다 영재 소압 major boi da b&b&b 너도 스펙섹시하고 와 리얼하게 한다 자 지금 말이죠 일단은 축하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죠 아 방금 나왔어요 지금 한 1시간 1분 됐죠 네 신부 브랜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최영재 최영재 자 일단 영지씨의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노래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다는게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좀 전에 반응 보고 왔는데 노래 너무 좋다고 여러분 노래 진짜 괜찮습니까 저 이갈구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그래서 그런데 이가 너무 예쁘다 어쩐지 우리 람이 가족이구나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타이틀곡 JBC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 곡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오늘 네 너무 좋습니다 JBC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네 라스트피스 이제 30일날 나오는데요 30일 전까지 브랜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아 그 후부터는 브랜드 듣지 말고 라스트피스만 들어라 동시에 그 말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동시에 잘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이비 수퍼 애교 제이비 수퍼 애교 제이비 수퍼 애교 아니 수퍼 애교 제이비 수퍼 애교 아 그 라스트피스 많이 신경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 많이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곡은 어떤 곡인지 살짝 수퍼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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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섹시 애교 슈퍼 섹시 애교로 한번 슈퍼 슈퍼 애교가 어디 났어? 슈퍼 섹시 애교 티어 나왔어야 돼 하고? 네 잘한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라스트피스였고요 네네네 브랜드 요거에 약간 그 안무 스포도 살짝 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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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아 이런 텐션이에요? 아 텐션이 되게 저희가 들었던 노래 텐션이라서 다른데 어 근데 이런 이 동작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 비결하죠 자 지금 멤버들이 굉장히 또 어 학생이 유경씨 잘한다 오 오 오 오 오 아 그거 너무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래? 자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 조금 그냥 안무 추자 아무 시작하자 아무래 모르니까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무 시작하자 아무래 모르는 아 모르는 아 아 우리 조금만 하면 되는 건데 그치 일단 어 이 정도까지 할 거야? 우리 아가새 분들이 위해서 잠깐만요 어 5 6 5 6 7 8 8 8 8 8 8 오 뭔가 큰 거 하나 보여준 거 같은데 지금 아니요 더 큰 거 있어요 더 큰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아직 끝까지 안 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누구만 봐야죠 60회로 60회로 다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주가나 녹화를 저희가 굉장히 또 즐겁게 하고 있는데 네 주가나 녹화가 어땠는지 어떤 거를 좀 유명해서 보면 좋을지 싶고 약간 스포 하나씩 어 청소? 일단 청소 청소 어 잭슨 어디 가요? 잭슨 가지 마 해시태그 청소 그 다음에 근육? 근육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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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펌핑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커피가 자꾸 길어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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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고 최고 어 최고 제가 7년 동안 했던 모든 것 쪽에 오늘 제일 재밌었어요 아 오늘? 그건 진짜 재밌었어요 네 포텍스 슈퍼 섹시 애교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죠 그것도 주가나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그 슈퍼 섹시 애교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주가나에서 또 많이 하는 게 있죠 자 우리 아가새 분들께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하트 하트와 링크를 슈퍼 섹시 애교 하면서 네 어떻게 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못하죠 저는 그런 거를 우리 또 아가새 분들께 네 네 우리 자 자 그러면 근데 진짜 다 슈퍼 애교 플리즈 마크가 들어주고요 자 뱀뱀이 우리 아가새 분들을 위해서 멘트하고 알겠습니다 슈퍼 애교 플리즈 좋아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슈퍼 애교 플리즈 네 여러분 링크 하트 주안 애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See you soon 자 이번에 영재 씨가 잡아주시고 마크 씨 잡아주세요 아 형이 하는 거 뭐라고요? 그냥 인사? 자 슈퍼 섹시 애교로 근육이 있으니까 네 아가새 분들 근육이 있으니 야 슈퍼 섹시 애교 단추 풀렸어 단추 풀렸어 자 이번에 영재 씨가 영재 찍어주세요 섹시 오케이 영재 렛츠고 이렇게 민망하지 못할 거야 기대된다 우와 어떻게 할까? 오 오 순댈 어떻게 할까? 우와 여러분들 뱀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그리고 30일 또 나와요 나 할 게 부담 시키니까 제보이 형 마지막이지? 아니 제보이 형 마지막이지 제보이 형 마지막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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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 네. 뭐야? 멘트. 저희 네. 음. 부끄러워? 아니 아니 아니. 앨범 제목. 그렇게 말하면 빨개져. 저희 라스트 피스 브랩. 진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V LIVE를 또 오랜만에 했는데 7명이서. 네. 아무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간 애들 우리 영재 곡으로. 오늘 지금 나왔으니까 여러분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시간 기다리면 우리 다음. 다음. 뭐하지? 저희 뭐. 다음 타이틀. 다음. 여보세요. 왜 이렇게. 어 예. 그 다음 타이틀도 나오니까. 이게 뭐 드라마 같은가 봐요. 아 미안합니다. 나오세요. 통제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제비 씨. 제비 씨. 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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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어요. 진영이. 네 진영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아니 좀. 조금만 형. 동제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랜만에 저희가 주간화 나왔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즐겁게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윙크. 윙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범 형. 아 좋아요. 필터까지 넣어주셨네요. 정말 여러분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료해 주시고. 저희 항상 박수쳐주시고. 저희 항상 후원해 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슈퍼 세이시 애교. 슈퍼 세이시. 필터까지 넣었어? 오오오오오오오. 야 필터는 애들 너네 처음이야. 아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해 주시고.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저희가 녹화 내내 봤잖아요. 어. 멤버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멤버들 진짜. 자 그래서. 자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바로 보여줘야 되죠 자, 보여주세요, 말해주세요 자, 이렇게 즐거운 주간아이돌 언제 만날 수 있죠? 네, 12월 2일 수요일 5시 네, 오후 5시죠 네, 오후 5시 새벽에 오겠어요? 새벽에 오세요 혹시 이거 거꾸로 되어있는데? 네, 주간아이돌 그래야 여기서 잘 이렇게 네, 한국시간 오후 5시입니다 네, 자, 모두 주간아이돌 오토레이션 동방사구, 자, 할게요, 자, 시작 주간아이돌! 봄반사수! 감사합니다, 수고한아이돌에서 만나요 갓세븐 대박나세요 안녕 광희형의 치킨집 네고방 레츠기릿